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행을 맡은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행정, 구민 생활 분야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 주택가를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주택가는 우리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환경 정비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주택건설 사업 관련 업무, 위반 건축물 단속,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2020년 주택가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상원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한 달에 한 번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사실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020년도부터는 아파트 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공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돈 충당금, 잡수입 등 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게 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매월 말일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가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가 됩니다. 네, 또 따로 이름이 없는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이름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고유명칭이 있지만 강서구에는 66% 정도의 건물이 따로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건물들에게 인지도 및 가치 향상을 위해서 고유의 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께서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우리 구에서 건축물대장 변경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후 소유자께서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을 하시면 건축물 고유의 이름이 부여되게 됩니다. 네, 그동안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좀 찾아가기 힘들었던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 구민 생활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청소년과를 찾아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